상품 판매량과 구매 평점 등을 종합하여 가장 인기 있는 무쇠 후라이팬을 소개해드립니다. 영상 속 제품 및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5위는 BAF의 인덕션 캐스트 아이언 무쇠주물 프라이팬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튼튼한 무쇠 소재로 균일한 열전도와 오랜 사용이 가능하며 인덕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리기기에 적합합니다. 4위는 바우먼트의 무쇠 후라이팬입니다. 고급 무쇠 소재와 특수 코팅 처리로 뛰어난 내열성과 부식 방지 기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오일 스프레드가 잘 되어 요리시 음식이 타지 않습니다. 3위는 로찌의 셰프 컬렉션 스킬렛 프라이팬입니다. 로찌의 전통적인 제작 방식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결합되어 안정적인 조리와 높은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2위는 로찌의 캐스트 아이언 스킬렛입니다. 오랜 전통의 무쇠팬 브랜드로 높은 열 유지력과 뛰어난 내구성으로 많은 요리사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1위는 아카시아의 무쇠주물 세라믹 원형팬입니다. 세라믹 코팅 처리로 음식이 붓기 어렵게 설계되었으며 무쇠의 높은 열 전도성으로 분일하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최근 가장 인기 있는 무쇠 호라이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위한 최적의 도구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리뷰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